안녕하세요 모기입니다 우리는 하마를 만들어볼거에요 하마는 먼저 하마같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들거에요 그리고 하마의 몸통을 그리고 앞발이랑 그리고 뱃살은 그렸으니까 뒷발도 그렸고 안쪽에 있는 팔도 그려주세요 그리고 그리고 꼬이를 그리면 완성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완성 그리고 눈에 붙여주는거에요 또 하나도 있는데 여기 여기 여기있다 그리고 판다지풀 물풀 물풀 물풀어 물풀어 있어? 그리고 이제 물풀어 해가지고 그 다음 그 다음 물풀어 물풀어 해 주는 다음에 그 다음 얼굴을 해주고 귀 까지 해주는거에요 제 이음영 똑같네요 그 다음 그 다음 눈에 반짝이 풀로 해줘요 그 다음 반짝이 풀로 해줘요 그 다음 반짝이 풀로 보겠습니다 퍼뜨끈 띠 퍼뜨끈 띠 퍼뜨끈 띠 띠 퍼뜨끈 띠 퍼뜨끈 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